언제나 아침도 노래를 부릅시다 지달래라 샘프들 범벅 청춘한 싱글범들 핑크하든 범범범범범범벅 가수는 두루두루두우 내 봄료 지달래라 샘프들 범벅 결과가 나왔나요? 어머 얘들아 니네 결승 올라갔다 블락피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이용식 이수민 분여대 시크릿 자 먼저 우리 이용식 선배님과 이수민 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민씨 너무 이뻐진거 아니에요 이수민 양? 너무 이뻐졌어요 이제 이뻐질 때 알았어요 그래요? 방송 격리 벌써 40년이에요 근데 남다른 방송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 꼬지 말자 왜요? 왜요? 방송에서 다리 이렇게 꼬고 있으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잘 안 꼬지기 시도하고요 네 해본 적은 없죠 어쨌든 방송에서 다리 꼬지 말자 그리고 항상 준비성이 있자 옆에 보니까 우리 시크릿도 이렇게 보니까 준비성이 대단히 있어요 그래요? 짧은 것들에도 이렇게 모기장으로 해서 네 네 디자이너 작품을 모기장이라니요 아니 선배님 진짜 너무하시네 하여튼 뭐 네 앞에서는 내가 뭐 다 잘못이지 뭐 어떡해 말씀 오세요 이쪽에서 말씀 오세요 예 예 끝났어요 자 이어서 우리 효성과 지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양이 또 다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팀에서는 좀 질투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밀어주는 편이에요? 아니 노래 좋다고 하고요 질투하는 멤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언니는 방송 드라마를 이제 또 하니까 언니가 더 배뻤어요 그래요? 드라마 했어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뭐요? 귀신 보는 영사 초영이라고 거기서 귀신 역할 여고생 귀신 역할로 야 근데 너무 이쁘잖아 귀신이 힘은 세 이쁜데 힘은 되겠어요 건강하고 그래서 무서운 귀신 우리 와이프만큼 세 자 그럼 먼저 태겨들어갑니다 우리 이용수 선배님과 우리 수민이 양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추셔 오 박현빈 샤방샤방 박현빈이 도급 Joshua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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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블라인 몸매도 에스라인 아주 그냥 즐겨줘요 수민이 형 저런 매력이 있었네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아니 계속 얌전하게 있길래 저는 정말 얌전한 줄 알았어요 수민이 형 별명이 뭐예요? 네? 리틀이용시 뽀수기 뽀수기 귀여워 여기서부터 훑었는데 되게 금방 올라온다 Cause he's like 상대 gangster 안전하게 됐어